저는 지금 안산에 있는 명성 모터스에 와 있어요 제가 지금 디스커버리 차량을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연료 라인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진단을 내려 가지고 일단은 인제터와 연료 펌프를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안산까지 직접 달려왔어요 여기에 뽑아놓은 인젝터가 있구요 여기는 고아펌프를 실어왔어요 이분이 커말라일 쪽에는 인지도도 있고 실력도 워낙 출중하신 분이라 수리의 의뢰가 들어오면 저도 인젝터 수리나 고아펌프 수리는 여기서 하거든요 얼굴도 한번 보고 인사 좀 드리려고 왔어요 저기 계신 분이 사장님이고 인상이 좋지 않아요 무서워요 얼굴 한번 뵈려고 왔죠 얼굴 나와주세요 모자이크 해 드릴게요 디젤 전문점답게 DFF 클리닝 여기 안쪽에 보면 인젝터를 리빌트 하는 공간이 여기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워낙 꼼꼼하신 분이라 지금까지 제가 거래하면서 어떤 인젝터나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던 곳이에요 얼굴은 찍지 말라고 하니까 델파이 인젝터를 분해해 놨네요 델파이 인젝터를 분해해 놨네요 얼굴 나오는 거야 옆에는 DM 모터스 라고 종명카 센터가 옆에 있어요 종명카 사장이고 지금 저 친구는 우연히 길에서 저를 발견했어요 이따 가려고 그랬었는데 안 그래도 각종 계측 장비들 다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무기가 각종 부품들 인젝터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들인 것 같아요 테스트하기 페이디젤 장비라고 하더라구요 장비가 아직은 두 개 두 개 있는 건가 이게 스프링 장력 테스트기 라고 하는데 400만원이 넘는다고 해요 이 장비 하나에 스프링 장비라고 하더라구요 이쪽에는 만들어 놓은 인젝터를 포장해 놓은 것 같아요 박스에 싹 포장해서 그냥 가야겠다 이제는 시간이 안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빨리 해서 뭐 좀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는 시간이 안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빨리 해서 뭐 좀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는 시간이 안될 것 같아요 이게 뭐죠 하트 크레인 거잖아 아니 아니 위에 조금요 이거? 조금 박 벗긴 거잖아 이거 하면 이것이 있잖아 왜 난 안 주지? 안 달랬으니까 안 좋겠지 어이씨 하트 크레인을 한 달에 막 열 박스씩 시키는데 저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테스트 머신이 두 개씩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하나 더 있는 게 좋아보이고 이게 좀 더 오래된 머신 같아요 오래 사용한 것 같아요 10년 썼으면 이게 건물 사준 거 아니에요? 장비 사면 건물을 샀는데 그래도 여기가 나름 인터넷에서 유명한데 안 유명해요 아니 유명해요 형님 얼굴 보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많을텐데 궁금해하는 사람 이게 지금 뭐하는 과정이에요? 에어빼는 과정인가요? 찌꺼기 아 찌꺼기 방금 전에 전원 만났을 때 누설 테스트 가는 건가 보죠? 그쵸? 거기서 후적이 있으면 펌프 압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차이가 없나? 펌프 압력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백연 같은 게 나오죠? 레일 압력 저하 현상도 같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심하면 아 심하면 약간씩 세는 거는 그렇게 표시가 안 나올 수 있나 보죠? 후적이 있으면 백연 외에도 다른 증상이 있나요? 백연도 있어 백연이 양이 증가 되니까 백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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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되니까 보통 인젝터를 업체에서 장비에 물려서 분해 안 하고 크리닝 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없지 않아도 아래암 증상 가보려면 고기는 뭐 정확하지 않은 정도 가짜 정보라고 얘기를 했지 어쨌든 차에서도 어느 정도의 압력이 나오잖아요 주행을 하면 압력이나 분사량 이런 거는 그게 안 중요해 장비에다 물려서 사실 고압으로 쏘면서 크리닝이라고 얘기들을 하니까 안나가 안나가잖아요 나갈 수가 없어 이제 어떤 유행 상품처럼 다들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안티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어떻게 유튜브에 같은데 올라가고 그러면 업자들끼리 아니면 차종 안다는 선무당들 겁나게 또 조이겠지 그니까 어려운 거야 제조인데도 분해하면 안 된다고 또 뜨던 사람도 있었으니까 지금은 하잖아요 그 사람 뜯고 뭐하고 있나 모르지 분해하고 있겠죠 얘는 엔진이 탱크에 온도를 올리나봐요 연료에 이건 어차피 내일이나 확인하시겠네 내일이나 할게요 다 닦아야 돼 이거는 제가 뽑아서 가져온 인젝터인데 외관의 상태는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거 못 봐주신다 그러네요 바쁘다고 두고 가래요 뭐야 가면 퇴근해야겠네 집에 가려고 나왔구요 커몬레일이나 디젤 인젝터 쪽에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에 전화하셔도 돼요 뚝딱공장 저한테 전화하셔도 되구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DM모터스 가기 전에 인사나 하려고 잠깐 들어왔어요 여기 항상 바쁜 가게인데 어디 갔나보네 어디 갔어 강아지가 있네 강아지가 이렇게인가 간다고 하는 체나 하려고 왔더니 어디 나갔나보네 아 여기구나 다 하셨어요? 다 해 놓고 가래 어디 놓고 가래 부품들 내일 봐준다고 근데 지금 찍으면 부담스러운데 얼굴 나오면 안돼 부담스러워가지고 모자이크 할 수 있대지 모자이크 해줘? 낯설네 뭘 낯설러 영상을 찍어갖고 여기는 안산에 여기가 근데 지역이 어디야? 여기야? 고잔동 아 고잔동 고잔동 고잔동에 있는 동명 카 서비스 DM모터스 DM모터스 사장님 아 그거 어색합니다 어색해? 네 아니 가기 전에 아는 체나 하려고 인사하고 가려고 내가 빨리 가야 돼 차 막혀 나 저 윈스 먼지만 수북히 쌓였어야 했는데 요즘에 저거 써본 지적도 없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그럼 이거 형 쉽게 안 써서 그래 저 되게 좋은데 거기 계신 부장님이나 누구한테 아니 다 바빠 솔직히 뭘 시키기가 민망해 그래 우리가 제가 그런게 안 돼 퀵 잡 분위기를 할 수가 없어 원래 처음부터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엔진이나 내리고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차들이 아예 그런 작업이 들어오지도 않아 더 늦기 전에 가야겠다 갈게요 아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해 조심히 가세요 응 여기 안산에 총어풍 교환할 거 있으면 여기 DM 모터스에 방문하시면 우리 사장님 성격 좋아요 여기 두 군데가 몰려 있는 가게에요 넘어 il 감사합니다.